아 아이 근데 그 나 진짜 궁금한 게 내가 소파 팬으로서 궁금한 게 노제하고 리정하고 아이키 네 성격 관계가 뭐예요 이게 아 그니까 아이키는 리정을 좋아해 노제를 좋아해 아이키 언니는 노제 언니 좋아해요 리정은 뭐야 그러면 전 그냥 살짝 짝사라요 왜 사라지 아이고 근데 이제 가벼운 일까지 있어요 아 오 진짜 어 네 일상적이죠 이제 모두가 아이키 언니를 좋아하는 거니까 오구어스 와이 나 아 아 아 아 아